1라운드 느린 건가, 빠른 건가? 느르네, 많이 느리네 수박 하나 아 소나라 1레벨은 일단은 여러분들 터니레벨 찍었는데 상대도 쟤들 이 된다 저거 아까 빠졌잖아 왜 싸웠지 저거 이 빠져가지고 저희가 싸운 거거든요 그냥 소나가 끌려서 아님 생각이 없어서 아주 안 싸웠다 귀신같이 죽어주네 소나랑 2개 사야겠다 소나랑 소나누풀 라인이 너무 좋다 릴 펼쳐야겠다 그니까 소나는 몸이 약해서 그리고 제가 룬 자체를 이상하게 들고 왔어 소나가 트위치 꽤 많은데 운이 이래 이러면 바텀에서 못 버텨 제이득 방금 트위치가 잘못한게 뭐냐면요 자 저희가 2렙되기 전에 W쓰고 E를 썼어요 그럼 E쿨타임이 오래있어요 오래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턴에 E가 돌기전에 싸우면 안되거든요 그럼 트위치는 평타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싸워준거 자체가 좀 이상한거죠 소나도 문제있고 트위치도 문제있고 근데 소나가 죽였을때 트위치 그냥 빠졌으면 됐는데 안빠졌잖아 거기서 이제 싸우면 안되죠 스킬이 빠졌기때문에 거기서 절대 싸우면 안돼요 오프닝은 트위치 안하네 어이 뭐야 저클루스 방금은 소나가 첫번째 잘못했고 두번째는 트위치에 판다 미스 응 이거 다 망갈게요 먹지마 블루 나 가면 없는 스탭 아니 이거 먼저 먹어 그치 미드가 됐네 미드가 돼주나 진짜 멘탈 쓰레기다 여기는 형 여기 조진다니깐요 진짜 어제 또 사건이 뭐였냐면 다리우스가 한 2분 늦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에코가 미드에서 솔킬 따이고 뭐라는줄 알아요? 다리우스가 늦게 들어와서 대충한건데 나한테 왜그럼 게임 안하면 지지 이지랄 와 바텀에서 솔킬 존나많에 땄거든요 와 이기고 있으면 게임하고싶지않나 다리우스도 웃기고 씨바 에코새끼도 웃기고 어제 진짜 여기 다이아새끼들은 멘탈이 너무 안좋아요 진짜 요즘 소나소프 스포츠랑 나미 이런건 안좋은게 뭐냐면 잔나는 그래도 생존율이 좀 높은데 그런 챔피언들 자체는 여러분들 생존이 정말 안좋아요 바텀 라인전 제가 트위치 이런거 왜 안나오냐고 말했잖아요 왜 안나오는지 라인전이 너무 약해 그니까 라인전 자체는 센데 이제 갱올때 갱이 오거나 끌렸을때 대처가 없어 할게 아까 소나가 끌렸을때 플래시 써도 결국에는 플래시로 따라가면 저희가 잡죠 아이씨 대포 먹을래 했더니 자 이럴때는 제가 라인을 왜 안미냐면 소나가 경험치도 못먹게 하는거지 애들이 일단 게임을 하니까 이렇게 오픈판이 나와도 여러분들 라인을 밀면서 게임을 하다가 던지다가 지는정도가 나오거든요 내가 지금 경험치 웬만하면 안주려고 이런 플레이를 하는거에요 상대방이 지금 게임하고있어 흠 식사시간 적을 처치했습니다 코고모노 라인전은 강캐가 아니라 한타 코고모노 라인전 진짜 약한점이에요 여기가 구인수 뜨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해 챔피언 자체가 트위치 탈출 안했어 미드에서 놀고있어 라인전은 강캐가 라인 밀고먹을게 라인 밀고먹을게 진짜 저런애를 만나면 게임 너무 힘들어요 이거 다이브틱 뒤로 갈게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이제 라인이 밀려니까 이걸 못먹게 하던가 다이브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하면 되겠죠? 기다려봐 아이씨 토마토키가 안 되어있어 이런거는 무조건 다이브 성공이지 플래시가 있어도 애초에 뺐어야 됐어 내가 하나 알려줄게 갑자기 라인을 팍 미는 새끼들 보면 라인을 쭉 빠져 무조건 다이브거든 라인을 갑자기 왜 밀겠어 다이브니까 밀겠어 바텀 졌으면 게임 졌겠다 아니 바텀 오픈 안 시켜놨어 왜이렇게 둘 죽어 아 어씨도 없어 라인아 더 먹을까? 구인트 안 줬는데 구인트 너프 되지 않았어? 버프인가? 구인트 아직 안 나와요 비싸요 구인트 그러니까 너프지 바이브 한 번 더 되겠는데 어 그래 백셀 있을 것 같아 근처에 여기 있어 집 가면 가자 이제 잔나가 빠질거야 아니 누가 나 소나 내 잔나는 멘탈 좋다 피가 묻었나 봐 형님 바닥에 아 우리 우리 열받디 형님 형님 열받지 마세요 형님 형님 해피하피하게 삽시다 형님 갱지얼굴 보면 진짜 어 예? 안싸우게 됩니다 형님 싸우시면 갱지얼굴 됩니다 예? 그만합시다 형님 우리 복 계속 밀자 난 복 밀게요 아 형님 싸우지 마세요 예? 사과하세요 예? 사과하십쇼 예? 싸우면 갱지얼굴 되요?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거 불로 있어 먹자 뭐야 여기 큰거 같아 뭐야 잠수야 어제비 갱지얼굴 어제비 갱지얼굴 어제비 갱지얼굴 구인수 너프인데 왜 구인수 가냐고요? 근데 트위치는 이거 말고 갈게 없어요 호구문은 여러분 구인수 말고 갈게 없어요 근데 구인수 가도 세요? 어 얘는 구인수로 가도 세 근데 총타가 워낙 빨라가지고 방금 복구영 센스 좋았죠? 랜턴걸이 안닿으니까 플래시 써서 랜턴 이런 센스를 가져야돼 형들 쓰레쉬를 할 때 이 정도는 해야지 진짜 어디가서 나 쓰레쉬좀 합니다 이러지 아 근데 진짜 멘탈 좋다 얘네 상대팀은 상대팀은 아무 소리 안하고 게임을 하네 크흫 흠 고기 안 먹고 싶다 크흫 으악 이거 먹으러 들어오려나? 아 저기로 갔다. 미들어 갔다. 아 뭐야 여긴 웨와드야. 트위치 온다. 멋있다. 아 뭐야. 센도 이제 슬슬 된다. 이제 진짜 할 게 없다. 원딜은 완전 최악해요. 모르겠다. 하는 것만은 달라가지고. 챗마다 다 달라서. 그렇게 막 최악해를 따줄 순 없어. 애쉬, 트위치. 이런 거 존나 약하긴 약하지. 근데 플레이마다 좀 다르긴 하지. 근데 확실히 확실한 건 코그모가 구인수가 뜨면 세지긴 세져. 그 구인수 뜨는 시점이 단계가 존나 힘든 거지. 형들. 어. 뜨면 세. 우르곳은 세요 라인전. 라인전 센데 이제 그렇게 막 어 한타를 갔을 때 좋다고 느낌을 안 받아서 이제 안 하는 거지. 우르곳은 라인전 센 편이에요. 아 아 아 뭐야. 아 뭐야. 숨만 있으면 진작 쓰지. 맞추고 있어. 얘네도 있네. 쥐 왔다. 아 여기 딴딴하냐. 나 앞쪽으로 넘어가. 쟤 그거다. 쟤 볼. 뭐야. 으흐. 나이너나나나나나나. 아 너 이 W 타입이 너무 길어여? 나 나 나 나 나 왜 풀 안 써? 끝에 없는다 아 프리트 아 뭐야 또 흑 흑 아 아니 우리 팀 왜 쥐고 있어? 위에는? 트위치가 저렇게 박았는데도 쥐고 있네 아 이 새끼들 내가 보기엔 이 새끼들은 진짜 어떻게 얘기지? 바텀 안 터뜨렸으면 졌을 거 같애 위에는 왜 쥐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아 신기하다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 아니 W가 빠졌을 때는 정말 약해요 한 번 밀어야겠다 오와 보스타 코르키는 여러분들 진짜 안 쓰시는 걸 당초합니다 일단 코르키는 제가 며칠 전에 해봤는데 원딜 코르키도 해보고 미드 코르키도 해봤는데 일단 원딜은 완전 씹쓰레기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드 코르키 좋을 거 같아가지고 미드 코르키도 해봤는데 여러분들 여전히 쓰레기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제 하면 바보소리 들어요 아니 너무 단단한데? 2코어 나오겠다 16분에 가자 와 존나 많이 때렸는데 안되네 진짜 존나 많이 때렸는데 여러분들 이 말툭질 같은 거는 여러분들 자기가 이제 가만히 있어도 딜이 다 들어갈 거 같으면 그럴 때는 말툭질을 하셔도 돼요 상대방이 이제 도망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무빙을 하면서 봐봐 이렇게 더블 쓰고 이렇게 하는 거지 상대방이 사거리 안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말툭질을 해도 돼요 신기할 정도로 지고 있네 존나 어이없네 진짜 진짜 어지간하다 내 딸의 말이 데커넬서 공감됩니다 이거 빼야돼 렉상 이겁니다 이거 빼야돼 렉상 이겁니다 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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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노스테일 어디서 많이 받는데 아이디 노스테일 높은 애 아니? 쟤 높은 애잖아요 왜 여기 잡히지? 노스테일 Q가 없었나? 다이아 2인데 71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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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2 어 마스터 350점 전시즌 뭐지 택하니 왔어? 뭐 갑자기 와가지고 우중 싸고 있어 으흠 졸려? 지금 루시안이야? 저 루시안 엄청 많이 했는데 판수로 생각은 못하겠다 근데 코고보를 하면 단점이 있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아이고 우리 미미누님이 또 별풍선 100개를 아 오늘 미미누나가 캐리 하시네 아 고마워요 아 아 여기 달달하게 100개 고마워요 아 맛있게 드세요 점심 예 맛있게 드세요 난 코고 난 트위치가 왜 이렇게 8데스인데 아이씨 왜 이렇게 빨라 아니 수능도 가야될까봐 이거 어떻게 끝내야 돼? 왜 우리가 도망가야 돼? 여기 왜 질까 여긴 또 하다시? 진짜 신비하다 이해가 안갑니다 기적이다 기적 아 이제 클렌저라 어떻게 탑미드 정글이 하도 쓰레기니까 미드새끼는 바다 처먹어도 이기질 못하네 아예 노아드 먹어볼까요? 안 될라나? 근데 피들이 없어 우리 지금 그냥 한번 죽여보죠 안 될라나? 광쿨이면 뛰어올고 광쿨 아니면 가만히 구경하겠지 이쪽 근데 시야 아예 없어 불안치 우리 바로 로드 하나는 지리는데 내가 바로 다 먹었는 못 먹었으면 졌겠다 이 게임 세시 게임하려 그러네 템 샀네 이쪽 정글을 털었구나 이쪽으로 가면서 미드쪽으로 돌자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아 시발 플래시 안 나갔나 소나 지금 아 아 아 잡았다 꼬피 어디 있어 여기 어디 있어 아 뭐야 이걸 또 못 잡아? 아 맵 못 보고 있었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Oh 이거 이대로 가자 그냥 근데 웨이브가 너무 없긴 하다 다음 명 뭐지? 의미 없는 용 뭐 하나씩 나와 의미 피들 궁극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잡자 아 빠지다 아니 빠지라니까 들어가네 빠지라 그랬대 아 답답하다 진짜 그냥 못하네 정신새끼들 갱탓이 아니네 지겠다 지겠다 잘 말해봐 쓰레기 택배들 아 챔퍼가 저래서 할게 없다 어 어 넣어볼까 미치 걸리긴 했어 여기 들어온다 아 어지러워 여기 왔다 아 뭐 핑은 애들 피 좀 아 아 마오카이만 빠졌구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왜 주는지 모르겠다면 준다 아 아 진짜 멘탈가 까진다 흠 소나 무슨 템이 저래 흠 흠 마마잼 다 도배해야겠다 흠 흠 숨은 일단 가야될거 같은데 마모파에 흠 와 소나 흠 얘는 7킬 받아먹은거 빼고 킬한게 없네 흠 흠 흠 흠 흠 흠 아하 진짜 미드 왜 이렇게 너무 못하는거 같은데 그냥 아 피드라아 그만 정글 처먹어 애새끼야 RPG 아냐 아 아 경신새끼가 진짜 그냥 게임을 RPG로 하네 아니 메이플 처리하러 가 그럴거면 아님 마이르라던가 아 군나 궁각도 안재고 아 아니 정화 정화를 한번 빼야되는데 짤를라면 얘네들을 건다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안죽어 어 한 번이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어디가서 너넨 다이아라 하지마라 바로나옥 피들 존야 안갔네 사람새끼야 너같으면 너같은 새끼 만나면 안팍치겠냐 그러고 팀원 없어서 못올라간다 이런소리 하겠지 다이아는 헬이다 아 이거 먹혔어 시야잡을때 자르면 좋은데 이거 한번 쭉 돌아가볼래? 이거 돌아가보자 아 근데 우리 걸렸다 소나한테 걸렸어 아 진짜 뒤를 못넣겠네 아 와 진짜 해봤네 하아 하아 나 할말이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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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7킬 뭔지 알아요? 트위치 트위치가 6번 되진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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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힌다. 바론? 바론, 바론. 답이 없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 새끼? 제 예상으로 100% 뺏길 것 같습니다. 제.. 언병하는 젠트 진짜. 일단 공을 빼놔서. 아니. 어마무시는 것 같아. 와, 트위치. 어? 이거, 이거, 이거. 바지로 빠졌는데. 아, 신발. 플래스 들어왔어.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드디어 잘했다. 씨발놈들. 아, 야, 야. 빼빼빼빼, 집. 아, 제발 맵 봐. 미친 씨발놈들아. 아, 진짜 맵 절대 안 보네. 하. 아, 이거, 필들이 궁 빨리 썼으면 됐는데. 굴루 안 치고. 아, 씨. 뭘 잘했다고. 소렌치고 있어, 이 정신새끼들, 진짜. 아, 씨. 아, 씨.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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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진짜 뭔가 양심이 없네 게임에 대한 못했으면 더 잘할 생각을 해야 돼 와 7킬 쳐먹고 지금 저기야 소프 뉴전데 맵 리드 못해? 걔 병신새끼야? 어? 진짜 씨바 아 불로 저거 아휴 할 게 없다 준 거 같은데 트웨이 씨도 삼고 받아 피드가 뭐니 미치지 미치게 들어가야 되는데 소나 샌더 맞으면 슈 맞고 샌더 맞으면 반피 나갈 것 같은데 핀라인은 좋고 버텀은 할 게 없다 할게 아휴 씨 쟤네가 오는 거 분명히 약간 마오카이 텔탈스 때 왔는데 여기서 우물주물하다가 뒤진 거 봤죠 저였으면 위로 튀었습니다 아휴 씁쓸하다 진짜 팀은 지랄같이 없다 진짜 팀은 지랄같이 없다 두컨 하려고 한다 아 레드컨 레드 20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싸움 할 것 같아 흐흐 야 내가 게임 못했다고 벌레 찍어봤냐 시바 저 새끼들 태도가 벌레지 아니 안 했다 내가 좀 더 기다렸으면 될 것 같아 형들 자네 태도를 봐요 손 싸놓고 욕을 하는 게 말이 돼요? 이거 갈드나 소나인데 소나 하아 하아 아니 피슬도 방금 한번 탄거지 아까도 탄거 봤으면 음 하아 와 다행이다 아지를 봐 하아 대박나는 거들 몰락은 붙었을 때 쓰는 거야 형님 지금 제가 사거를 멀리서 때리는데 몰락을 냈어요 형님들 하아 하아 진짜 우리 임롤 하지 맙시다 형님들 정말 발원용 1분 아 근데 또 풀 다 빠졌어 아지르도 플래시는 빠졌는데 왜 우리도 폭킹이 있는데 우린 폭킹이 안들어가냐 아우 태븐다 적 블루 있으면 이거 털자 정비하고 이쪽 시야 발원은 빠지 말고 가인으로 갈까 와 탑 차이가 어마어마하네 가인 가도 죽을 것 같아 어차피 한번 죽으면 끝나 이 게임은 내가 탈 탔다 뭐야 이거 얘 또 풀이야 와 아 뭐야 저거 먹으러 갈 것 같은데 뛰면 되지 않나? 저거 오래 걸릴텐데 아 근데 아지르라도 빠르려나 큰일 없나 아직 먹으러 가진 않은 것 같은데 아 먹으러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 존나 빠졌어 존나 빠졌어 칠천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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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지네 그럼 저걸 주지 어떻게 먹으려고 아 아 아 아 아 아 딱 정확하게 미드 차이가 제일 의심하네. 맞으래. 쟤 스플릿 다 있긴 해. 뭐야. 미드로 온다. 이거 깨고 싶었는데. 푸린님 안녕하세요. 폭킹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직수 저템 들고 폭킹을 하네. 아 군납다. 여전지구나. 여행하님 안녕하세요. 마오카이가 너무 압박이다. 마오를 딜을 넣자 하니 다른 애들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를 왜 40분 동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잘 잘합니다. 못 간다. 아 됐지. 탑라인 정리하러 갔다. 아니 직수가 여러분들 스킬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위치 안 한 것 같은데. 아 또. 아 진짜 궁극이 없는 건데. 치니까 너무 슬프다. 신기할 정도로 못한다. 진짜 근데 피들도 궁 들어가면 끝나긴 끝나는데 진짜. 근데 궁 쓸 각이 너무. 플래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직수야. 직수가. 아니. 작군. 정화가 빠졌다. ㄷㄷ ㄷㄷ 저게는 어떻게 됐어. 오 이겼는데? 리드 밀면.. 아지르가 또 살아나올까? 아니야 못 이겨 못 이겨 할게 없다 할게 없어 아지르 살면 끝이야 못 이겨 정화는 없는데 아지르만 잡혔으면 아 아 아아 막 퇴치 하는 거 아니야? 하도 차이선 있어, 나 모빌 안 끊기면 더 이상 줄 게 없다, 바텀 억제기 근데 직스인데 직스야, 뭐냐 알아? 3개는 뭐다 가면 가고 있네 아아 여기서 팔고 라이 갈게요, 오냐 지금은 뭐 여기서 더 먹겠다 자르면 좋은데 아 근데 잘라도 이거 한 번? 여기서? 전 폭인데? 근데 우리 침도 올 생각이 없다 아니 쟤 저기서 잘릴뻔했어 나 레드 먹어야 되는데 레드에서 싸움 한 번? 한 일씩 나자 어? 어? 아이씨 뭐야? 야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마오마 남았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잡았다 잡았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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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삐가 맞고 나머지 미드 아 근데 안 끝날 것 같은데 끝나나? 끝날 수도 있겠는데? 뽀삐 맞고 텔 맞고 텔 준비 끝났다 이거 이건 끝났다 소나 나왔어? 너 소나한테 온 것 같나? 끝나나? 안 끝난 것 같은데요? 텔 아니다 바론 가야되나? 아 근데 20초야 아냐 안 돼 안 돼 이거 무조건 아 무조건 아 바로 녹이면 될 것 같은데 가볼까? 이거 트위치 두는 데 존나 세다 템 아 이게 안 끝나게 아니다 아니다 어 트위치 뛰어온다 나 좀 이리 보세요 으악 으악 잘 치워 튀워 일단은 호텔 아 얘 때문에 이렇게 약타이 같이 끊겼어 와 이 게임을 발원을 4번을 먹네 아 존나 의웠네 근데 웃긴 게 발원 우리가 다 먹지 않았나? 아니야 한 번 뺏겼으니까 와 이거 아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유령 무기가 낫겠죠? 이젠 펜델이 날 것 같아 뭉쳐서 우리 뭉쳐야 돼 억제기 다 나왔어 용 1분 용 쪽 자 아지르 한 번만 자르면 게임 끝납니다 아 근데 가인 불타오르네 여기 여기 퇴친신 아 이거 와드 다시 충전해서 웃겟네 용 쪽 나갈 준비 쥐생각 이거 불 라지르 아 뺏겼어 저 주문력 15%인데 아 주문력 750이야 아 트위치 자세히 자르면 대박인데 아 스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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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들 숨어봐 아 와드가 없어 나 다 썼어 요번에 시아다 보일게 아 이거 치다가 싸워도 뭐야 아 뭐야 뽀빛 뽀빛 살렸다 뽀빛 헬 탈 쓰고 싸우자 탈 쓰고 싸우자 탈 쓰고 싸우자 탈 쓰고 싸우자 잡으면 끝난다 끝났다 이 게임이 이키구나 아 아 힘들다 진짜 아 포즈 잡기 너무 힘들어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힘들다 형들 형들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진짜 아 진짜 여러분들 이거 추천 아 진짜 여러분들 이거 추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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